1. 성황리 심혁입니다! FNC 엔터테인먼트 먼슬리 글로벌 오디션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오디션 2차 지역이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2차 지역은 뉴욕, 캐나다, 방콕까지 오디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FNC 엔터테인먼트를 이끌어갈 재능있는 친구들이 많은 참여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해외 여러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개최지역 및 자세한 사항은 FNC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또는 FNC 오디션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앞으로도 저희의 활동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헷갈리기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야몬였습니다 감사합니다